내 보기의 자네는 천객주와는 뜻이 달라 보이던데 너 민혁이 가고 무슨 일이 있었어? 국사랑 마마님 짓이라니까요 증자도 없는 얘기를 천객주가 믿을 거라고 보십니까? 천객주하고 선두리란 놈을 갈라놓게 내가 그 일을 잊는데 얼마나 오래 세월을 보냈는데 우리를 재물 포함까지 데려가 준다면 배를 내주겠네 난 천봉사미 손 놓지 않소 장객주 차인들 데리고 강 건너 가버렸소 손돌이가 이상해